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 1번 기본작업에서는 세문항에 출제가 됩니다. 입력, 서식, 그 다음 예지에서는 자동필터 문제이네요. 기본작업 다시 1번에다가는 A3셀부터 시작하셔서 F12 영역에다가 문제 제시된 데이터 입력하는 5점 문제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 주시고요. 저랑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에 5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A1부터 F1까지 선택하신 다음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도구를 클릭하시고 글꼴에 가셔서 글꼴을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는 16이라고 되어 있고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A3부터 F3을 선택하시고요. 가로 가운데 맞춤 탭에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 다시 A4셀부터 A15를 선택합니다. 가로 균등분할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선택하셔서 맞춤 탭에 가시면 가로 일반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균등분할 들여쓰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를까요? 다시 이제 3번입니다. A1셀에서 메모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6월 둘째 주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메모를 삽입한 후에 자동 크기로 지정하시오. 메모의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선택하시고요.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 체크하고 확인. 다시 항상 표시될 수 있도록 A1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C4부터 C15를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문자 뒤에다가 요의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번 표시 형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에 문자 뒤에다가 요의를 붙이겠습니다.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이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 표 처리하셔서 요일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요일까지 붙여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A3부터 F15를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다시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에 다시 한번 테두리 가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서식 다섯 문항 작업하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에 가셔서 자동 필터입니다. 상공식당 주말 예약 현황표에서 결제 예정 금액이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필터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급 필터가 아니라 그냥 필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에 가서 필터, 자동 필터죠. 그 다음 G3세를 선택하셔서 숫자의 사용자 지정 필터를 선택합니다. 이제 숫자를 입력하실 건데요. 20만원에 해당한 값을 넣으시는데 20만원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30만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습니까? 라고 3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20만원보다 크거나 같고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아요. 그리고 30만원보다 작다. 미만이니까 작다라고 표현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이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메뉴가 등심 스테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뉴에서 모두 선택을 한번 클릭하셔서 해제하시고요. 등심 스테이크만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작업 3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작업의 5문항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문제입니다. 평가점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하고요. 그 순위에 해당한 값을 순위결과표에서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C3셀에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등호 입력하시고 랭크함수 입력합니다. rank.eq 선택하시고 더블클릭합니다. 바로 왼쪽 B3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클릭이 안되시면 키보드 왼쪽 화살표 이용하셔서 B3셀 선택하고 신표 그 다음 비교할 대상은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드래그 하시면 B3부터 B11 영역이 깜빡깜빡합니다. 비교할 대상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순위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가 1등입니다. 라고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순위가 1등부터 9등까지 구해집니다. 오른쪽에 순위결과표에는 1등부터 4등에 해당한 데이터만 결과를 표시할 건데요. 문제에서 4 이하는 다 장려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4등, 5등, 6등, 7등 다 참가한 사람들은 4등 이상은 이하는 장려상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VLOOKUP을 통해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C3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V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찾을 값은 조금 전에 구한 순위 값을 가지고 오른쪽 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참조하는 표 범위 정하셔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그 다음 우리는 첫 번째 열에서 값을 찾고요.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1등부터 4등까지만 가져오고 5등부터는 만약에 여기다 정확하게 일치라는 옵션을 넣었을 때는 5등부터는 오류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폴스라는 걸 한번 넣어보고 또 수정하도록 할게요.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3등이어서 우수상이고요. 4등까지는 장려상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4등, 4 이하는 다 장려상이라고 했는데요. 라고 하면 다시 C3의 뒤쪽에 두 번째 열 다음에서 생략을 하시거나요. 신표 또는 유사의 일치라고 추류값을 넣어주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등, 2등, 3등, 4등 그리고 5등부터는 장려상이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제자가 5등부터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표를 하나 더 만들어서 5등은 공백이라고 만든다던가 또는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아까처럼 오류가 났을 때는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수식을 더 수정할 수 있는데 현재 문제에서는 vr컵과 랭크 함수를 통해서 4 이하는 장려상이라고 표시하라고 해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계산 작업입니다. 표 2에서 날짜의 요일이 일요일이면 휴업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영업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한번 먼저 작성을 해볼게요. 위크데이 바로 왼쪽에 날짜를 가지고 신표 숫자 1부터 7까지 숫자를 나열할 건데 문제에서요 요일은 일요일이 1번으로 시작한대요. 그러면 숫자 1이 일요일인 건 1번이네요. 1이라고 넣으시거나 생략하셔도 돼요. 그러면 1이라고 구해지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부터 7까지 범위 안에 숫자가 표시가 됩니다. 1이면 일요일, 2면 월요일, 3이면 화요일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데요. 이 숫자가 1이면 일요일이라고 표시하고 나머지는 영업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1이면 휴업이라고 표시하고 나머지는 영업일을 표시할 겁니다. 커서를 i3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한 값이 1과 같습니까? 그러면 신표 우리는 여기에다가 휴업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휴업, 그렇지 않다면 신표 여기에다가 영업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if 다음에는 조건, 조건은 유일에 해당된 숫자를 구한 값이 1과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휴업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영업입니다. 라고 값을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주면 일이라고 표시가 되었던 부분만 휴업이고 나머지는 영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표 3에서 성별이 여이면서 평균이 90 이상인 학생 수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개수를 구할 건데요. 조건에 만족한 개수입니다. 조건에 만족한 개수를 구하겠다 하시면 count if s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count if s가 없어요. 그럼 decount를 이용해도 되는데 decount가 없어요. decount a라는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조건을 이제 g12와 h22부터 h24 영역에다가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성별이 여 라는 조건, ctrl c, ctrl v 그 다음 성별이 여이면서 옆에다가 평균이 90 이상 크거나 같다 90이라는 조건을 작성합니다. 성별이 여자이면서 여이면서 평균이 90 이상이란 조건을 작성해 놓으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몇 건인지를 셀 건데 잠깐 확인해 보시면 90 이상 하나, 다음 둘, 셋 3이라는 값이 구해지면 되겠네요. 그 다음 명자 붙이실 거고요. 커서를 e24에 갖다 놓으시고 decount a라는 함수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 심표 그 다음 개수를 구할 건데요. 성별과 평균, 뭐 어떤 필드를 이용하셔도 상관없어요. decount a는 숫자여도 되고 문자여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뭐 성별을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심표 조건은 성별에 가서 여이면서 평균이 90점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입니다. 가로 닫고 n% 연산자 이용해서요. 명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계산 작업 보셨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은 소속팀이 개발팀이 아니면서 소속팀에 가서 개발팀이 아닌 사원들의 급여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물론 average if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average if가 아닌 some if와 county if를 사용해서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원들의 급여 평균 e37의 컷을 갖다 놓으시고요. some if 입력합니다. some if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d28부터 d36에 가서 개발팀이 아닙니까? 개발과 같지 않다 개발팀이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신표 개발팀이 아닌 급여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범위 정하고 엔터 여기까지만 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예요.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슬래시 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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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소속팀에 가서 신표 조건은 갓지 않다 개발팀이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제 개발팀이 아닌 데이터의 평균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작업 4번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번째입니다. 주문코드의 앞뒤에 앞뒤에 스페이스가 있는 데이터가 있나봐요. 주문코드의 앞뒤에 공백을 모두 제거하고 그 다음 전체 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라 하겠습니다. 제28세를 갖다 놓으시고요. 공백을 제거하겠다라고 하시면 트림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주문코드에 가서 공백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거한 내용을 대문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는 다음에다가 UPPER 이 함수 안에는 텍스트만 넣어주시면 되니까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배송코드의 공백 앞뒤에 불필요한 공백은 제거하고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뒤에다가 빼기 MK를 포함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엔퍼센트 연산자 문자 빼기 MK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대문자 표시되어 있고요. 뒤에 MK가 붙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작업 5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첫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분석작업에서는 부분합입니다. 부분합 문제가 나왔다? 정렬부터 체크합니다. 성별을 가지고 오름차순 데이터에 가서 오름차순 정렬 성별 안쪽에 암호셀 하나만 선택하시면 오름차순 했을 때 남자, 여자, 남녀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데이터의 부분합을 클릭하는데 그룹할 항목은 무조건 조금 전에 정렬했던 항목이 기준입니다. 그룹할 항목을 성별을 선택하고 그 다음 서류와 직무평가와 면접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확인 다시 한번 부분합에 가셔서 총점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평균 서류와 직무평가와 면접은 체크를 해제하시고 총점만 선택하되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가 해제되어야만 최대값도 표시하고 평균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최대값과 그 다음 평균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값을 구하신 다음에요 지금 보니까 총점이요 총점이 남자 여자 평균값이 소수 이하 한자리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선택하시고요. 세 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세서식에 가셔서 숫자를 소수 이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책 숫자 소수 자리 1로 지정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평균은 소수 한자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데이터 정렬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의 정렬 첫 번째 정렬은요. 거주 지역을 가지고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주 지역을 가지고 강남구, 마포구, 송파구, 용산구 순서네요. 그럼 오름차 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서 문제 제시된 순서 강남구 엔터, 마포구 엔터, 송파구 엔터, 용산구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추가하시면 왼쪽에 추가하셨던 강남구, 마포구, 송파구, 용산구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사용자 지정 순서에 강남구, 마포구, 송파구, 용산구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먼저 내가 정해놓은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하고 기준 추가해서 동일한 거주 지역인 경우에는 가입 연도를 가지고 셀의 색깔을 이용해서 색깔의 RGB 되어 있는 값이 있습니다. 91, 155, 213 선택하시고 위에 표시한다. 위에 표시 첫 번째는 거주 지역을 가지고 정렬하고 같은 거주 지역이라면 가입 연도에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를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강남구가 먼저 표시가 되고 용산구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같은 강남구 안에서도 셀의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들이 위쪽에 마포구, 송파구, 용산구도 마찬가지로 셀의 색깔이 채워진 부분이 위쪽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두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해서 연결할 단추 개발도구의 삽입에 단추를 선택하고 위치는 P15부터 C16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매크로를 이름을 합계라고 기록을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기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합계는 P4부터 E1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수식에 자동합계 다음은 합계를 다 구하셨다면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단추 1이라고 표시된 텍스트를 편집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에 가셔서 텍스트를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두 번째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신 다음 기본 도형의 빗면을 선택하시고요. D15부터 E16까지 드래그하시고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 맞습니까?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A3부터 E3까지 선택하시고 홈에서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연한 녹색 선택합니다.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글꼴 색깔은 표준색이 연한 녹색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는 서식을 작업하셨고요.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이 다 되셨다면 글꼴 색깔이 아니라 글꼴 색깔은 표준이네요. 표준으로 자동으로 하시면 되고 체육이 색깔이 연한 녹색입니다. 체육이 색깔을 연한 녹색으로 하시면 되는데 잠시 다시 개발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하겠습니다. 혹시나 문제에서 매크로 기록을 잘못했어요. 그럼 우선 잠깐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지우고 새롭게 기록을 해 볼게요. 매크로에 가서 서식이란 매크로를 선택하고 삭제 잘못 만들었어. 예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얘를 다시 온위치 잠깐 할게요. 홈에 가서 체육이 색깔 없음 굵게 없애시고 이렇게 놓고 나서 어 서식 매크로를 잘못 만들었네. 다시 만들거야. 아까 매크로는 삭제해 놓으셨잖아요. 서식 매크로는 그럼 도형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서식 매크로 다시 만들어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도구 중요한 거는 시작하실 때 내가 매크로를 기록하실 때는 비어있는 셀을 꼭 선택하시고 매크로 기록에 가셔서 서식이라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확인 그 다음 A3부터 E3 아까 내가 잘못 색깔을 채우기 색깔을 할 거야. 글꼴 색깔로 잘못했어. 그래서 채우기 색깔 연한 녹색에 굵게 할 거야. 라고 서식 작업을 하시고 이제 다 하셨어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해주시면 돼요. 그럼 만약 글꼴 색깔도 굵게도 해제해 보시고 색깔도 음 채우기 없음 한번 하신 다음에 서식 누르면 맞게 작동이 되는지 매크로가 잘 실행이 되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죠. 시험장에서 긴장하셔서 매크로 기록을 잘못했다 하시면 매크로 기록을 삭제하시고 새롭게 기록하셔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 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차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차트인데요. A반의 A반의 성명별 국어와 수학과 영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그럼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한번 눌러볼게요. 현재는 A반, B반 모든 데이터에 국어, 수학, 영어 점수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차트, 데이터, 범위 이만큼 전부를 꼭 삭제해 주시고 그 다음 A반만 표시하려면 성명, 김하니, 국어, 수학, 영어, 김하니에 대한 점수를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해 다시 A반의 박민정과 구재훈이 있고요. 국어, 수학, 영어 점수 넣어 주시고요. 박민주 이름 선택하고 국어, 수학, 영어 점수 선택하시면 A반에 해당한 데이터만 차트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차트 종류를 문건 가로막 대형으로 바꾸라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가로막 대에 가서 첫 번째에 있는 문건 가로막 대형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체크하시고요. 제목에다가 A반 4월 학력평가 성적표라고 넣습니다. A반 4월 학력평가 성적표 입력하셨고요. 다시 차트 제목의 경계라인을 선택하시고요. 글꼴이 도둠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둠체 목록에서 도둠체를 선택하시고요. 크기가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노랑이라고 되어 있고요. 글자 아 세우는 색깔은 표준색의 파랑이라고 되어 있고요. 글자 색깔이 표준색의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네 번째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되 안쪽 끝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 안쪽 끝에 라고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가로 값축을 값을 거꾸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축 서식의 축 옵션에 가시면 값을 거꾸로 라는 옵션을 체크하시면 이렇게 거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차트와 여러분이 작성한 차트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실습해 보셨습니다.